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전번에 이어서 H의사 선생님의 우한 표렴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성공적인 방역을 위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방역을 실패하게 만드는 중요한 두 가지의 큰 요인입니다. 첫째, 감염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는 순간 방역은 실패하고 만다. H의사님의 주장입니다. 감염자를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전년병의 경우에 전년병에 걸린 사람들은 피해자입니다. 이번 신천지에서 발생한 31번 환자 역시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감염될 당시에 우리나라의 살해 정의에 따르면 이 사람은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살해 정의는 감염병의 감시 및 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입니다. 방역당군은 항상 뒷북을 치면서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게 됩니다. 감염 사실을 안 이후의 행동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비난할 수도 있지만 이전의 사안으로서 특정 집단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완전히 숨어버리게 됩니다. 감염을 일단 대상자를 비난한 순간부터 숨기 시작하고 그런 방역이 엄청나게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에서부터 특정 집단을 관역으로 삼아서 어떤 사건의 주범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책임 전가일 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특정 집단을 타겟으로 해서 감염병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타 집단에 전가 떠넘기기 위한 그런 일일 뿐이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H 의사님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은 신천지라는 것이 밝혀지면 낙인이 찍힐 정도가 됐으니까 들킬 때까지 숨게 되고 그러니 숨바꼭질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방역에 실패해서 31분 환자가 걸린 것이지 걸린 것과 걸리기 이전의 행동을 비난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 주장이다. 이런 부분을 H 의사님이 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일각에서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을 속재양으로 삼아서 비난하려는 움직임은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순수하게 방역이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처럼 특정 집단을 속재양으로 삼아서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 것은 바로 방역을 실패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해지는 것 남 탓을 돌리지 않는 것 특정 집단을 비난하지 않는 것 특정 집단에게 책임을 증가하는 것 우리 사회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 사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꼭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순간 그 방역은 실패하고 만다.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 방역의 격리도 반드시 의학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방역 차원에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을 격리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오해의 소질을 피할 수 있다. 서울시가 강화문 집회를 전년병 방지란 명목으로 검지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려면 우선순위를 따져서 다른 것들도 공평하게 검지해야 맞습니다. 당연히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이 서울에 많습니다. 우선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은 밀폐된 실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모임이 취소가 돼야 됩니다. 야외는 밀폐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내보다도 위험성이 훨씬 적습니다. 실내 집회를 중지하게 하려면 실내 집회는 당연히 먼저 중지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런 실내에 밀폐된 클럽들, 밀폐된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PC방 이런 것을 우선 금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금지하지 않고 서울역부터 집회들이 많이 열리는 장소를 쿡 집어서 금지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를 금지한 박원순 시장의 며칠 전에 그런 아주 강경한 폭우는 더 우선인 다른 조치 없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탄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 정리정돈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 고득적,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문 대통령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결정 가운데 방역실패의 가장 큰 결정, 거의 구할 이상이 바로 감염원 유입에 대해서 초기에 단호한 금지 조치를 취해서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문 대통령이 짊어져야 될 주홍글씨이자 책임 부재라는 점을 비난받을 것으로 봅니다. H 의사님의 지금까지의 시리즈 방송을 총종합하면 지금까지 포함해서 오해입니다. H 의사님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간단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미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역감염 상태로 많이 확산되어 있다. 대구 사태와 같은 경우는 어느 곳이든 전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두번째, 타이밍을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중국으로부터 추가적인 감염원 유입을 막는 것이 필수적이다. 셋째, 의료체계의 이원화를 통해서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아야 된다. 넷째, 향후 1주에서 2주 안에 폭발적인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서울도 언제든지 대구처럼 될 수 있고 전국의 어느 도시도 대구처럼 될 수 있다. 다만 대구는 전파가 빨랐기 때문에 맨 처음 매를 맞은 것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개인 차원에서 가족 차원에서 조직 차원에서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과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